페데리코 페르난데스는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다. 현재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2008년 아르헨티나의 에스투디안데스에서 데뷔하여 2009년 5월 2일 팀동료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의 어시스트를 받아 라누스를 상대로 첫 프로 경력 첫 골을 넣었다. 후에 에스투디안데스는 2009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의 우승하였지만 페르단데스는 중결승전에서 데펜소르 CA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후보 선수로 출장했다. 이후 2010년 12월에 300만 유로로 추정되는 이적료로 세리의 A위 클럽 SSC 나폴리로 이적했으나 유럽연합의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2011년 7월에 합류하였다. 2011년 11월 2일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전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한 원전 경기에서 선수 경력 처음으로 두 골을 기록하지만 나폴리는 그 경기에서 3에서 2로 패배했다. 2014년 스완지시티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그는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118경기를 소화했고 2017-18 시즌 팀이 챔피언십으로 강등되자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며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페르난데스는 2009년 1월에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CONMEBOL U-20 축구 선수권대회 아르헨티나 U-20 축구 국가대표팀에 뽑혔다. 2011년 4월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가졌고 2014년 피파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어 2에서 1로 승리한 보스니아 전에 출전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